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 29일 논란종결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저는 강남파고다 광토익에서 LC를 맡고 있는 강민지 강사입니다. 자 이번 4월 29일 시험은 또 어떤 문제들을 짚어볼 필요가 있었는지를 우리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기에 앞서서 또 파트별의 난이도 어떠했는지를 또 짚어보고 가야겠죠. 자 파트 1 같은 경우는 지금 난이도를 제가 하로 드렸어요. 이게 4월 15일 시험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기존에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파트 1의 빈출 단어들만 좀 챙겨 두셨다라면 기본적인 소거법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답을 골라내는 과정이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일단 하로 드렸고요. 자 파트 2 같은 경우는 간만에 그 중하라는 난이도를 들을 수 있었던 기본적인 왜 소거법 전략 있죠. 그 아이들을 사용을 하면은 충분히 답이 또 깨끗하게 등장했었던 난이도다 보니 중하를 드렸고요. 이제 파트 3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4월 15일 시험과 비슷하게 보기가 그렇게까지 길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시각적인 내용들을 확보하기가 조금 더 편안했을 거고요. 또는 이번에 나왔던 뭐 화자 의도라든지 또 표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중하 정도로 드렸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 4를 그나마 중이라는 난이도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자 제가 옆으로 좀 비켜드릴게요. 그래야 보이겠죠. 그 후반부에 또 마찬가지로 뒷심 집중력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100문제라는 걸 핸들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그래도 기본적으로 100문제라는 한 세트씩을 좀 접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파트 3보다는 약간은 까다로웠다. 그 답을 골라내는 단서가 그래서 중으로 드렸지만 사실 이제 최종적으로 난이도를 얘기하자라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웠다라기보다는 평이했던 난이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나는 난이도가 그렇게 평이했다라고 느끼지 않았고 어려웠다라고 느꼈다라면 사실상 지금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그 파트별로 내가 어떤 부분이 아직까지 흔들리고 있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축제 비중을 잠깐 짚어보면은 보세요. 1인 사진이 3문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풀만했겠죠. 1인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시각 확보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인 이상이 2문제, 사람 없는 사진이 이제 1문제 정도 기출이 됐었었고요. 자 당연히 우리 파트 1 같은 경우는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토익 시험에 자주 등장한다라는 빈출 단골 어휘들은 암기를 꼭 해주셔야만 해요. 그래야 소거법 전략을 통해서 무난하게 파트 1 6문제를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문제에는 어떤 아이들이 등장을 했는지를 또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우리 사람 사진에 항상 출제 포인트 챙기셔야 될 거는 항상 동작동사나 상태동사라 구별할 줄 아셔야겠고요. 여기에 계속적인 같은 트렌드입니다. 사람 사진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배경까지 꼼꼼히 챙겨두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면서 이번 시험에서도 어김없이 약간 이런 포인트를 활용을 해줬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바로 들어보면서 3번 사진 가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우리가 이제 A번을 들어봤더니 pathway가 being washed 되어주고 있대요. 자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be, being, pp 같은 경우는 사람의 동작 묘사죠. 자 그럼 봤더니 pathway를 갖다가 누군가가 물을 뿌리고 있느냐 전혀 물 뿌리고 있는 동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가볍게 좀 버려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pathway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오솔길과 같은 좁은 길 같은 걸 또 뜻하기도 하기 때문에 단어를 모르셨다라면 챙기시면서 버리겠습니다. 자 그럼 b번 갑니다. b, there's a parking area near the building. 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there's a parking area가 있다는데요. near the building. 보시다시피 우리한테는 주차 공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묘사들은 바로바로 제껴주세요. 자 그럼 우리 또 바로 c번 들어갑니다. c, she's putting on a straw hat. 자 여러분 여기 방금 들렸나요? 자 우리 putting on 같은 경우는 저 아까 얘기했었죠. 동작과 상태를 구별할 줄 알자 putting on은 바로 동작동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동작동사가 답이 되려면 여자의 손을 봐주셔야 되는데 여자 손을 보면은 손이 모자에 가 있지 않고요. 사진이 찍히기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밀짚모자라는 straw hat을 갖다가 여자 손이 가 있지 않기에 착용하고 있는 동작이라고 말했던 이 아이 버리면서 남은 아이 누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쵸? d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d번 한번 들어볼까요? d, she's standing in front of a fountain. 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she's standing in front of a fountain. 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여자가 서 있다는데요. 어디 앞에? 분수대 앞에?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 d번이고요. 실제 시험에서는 사실은 여자가 분수대 앞에 서 있다기보다는 그냥 여자 얘기를 하지 않고 there's a fountain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배경까지 보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 챙겨주시면서 어휘 낯설었던 거 챙겨주셔야만 해요.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사진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사진은 또 보시다시피 사람이 없는 사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출제 포인트로는 사람 명사 단어 소거하고 b, b, p, p, p 우리가 굉장히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문장 구조죠. 들리면 버려주세요. 기본적으로는 사람의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우리 들어보면서 제끼면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또 잘 들리셨나요? 자 우선 rug란 단어 챙기시면은 우리가 바닷깔개 같은 거를 ru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바닷깔개 얘기 나온 순간 우리는 사실 바로 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진을 보면 바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떤 깔개나 양탄자 같은 거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말려있다라고 얘기했던 우리 a번은 버리면 되겠죠? 뭐 벽 쪽에 기대어서 말려져 있다. 바로 버리면 되겠고요. 자 우리 b번으로 갑니다. b, a plant is being placed on a windowsill. 어? 여러분 들렸어요? 우리 버리자라고 했던 b, being 누가 나왔나요? placed. 그러면 우리 사람이 마찬가지로 또 플랜트를 놓고 있는 사진이어야 되겠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런 b번 같은 경우 가볍게 버리면 되지 않아요. 사람이 버리고 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b번 버려주고요. 답은 c번 아니면 d번이 되겠네요. c번 갑니다. c, some tables have been set up for a meal. 자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조금 별표해 주시면서 너무나 흔하게 빈출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깁니다. 뭐였냐면 테이블들이 set up for a meal. 식사를 위해 세팅이 되어져 있다. 이런 아이들은 너무나 기본 빈출 표현이에요. 이런 사진에서 정말 set up 되어져 있죠? for a meal을 위해서. 그럼 괜찮다 표시하시면서 그래도 끝까지 확인해 보고 갑니다. 자, d번 들어볼게요. d, some curtains are closed across the window. 자, 들렸나요? 우리 커튼이 또 어떻게 되어져 있대요? closed 한 순간 버리면 되지 않아요. 여기 보면 커튼이 어떻게 되어져 있으니까? 열려 있으니까. 그러므로 무난하게 소거를 했더니 정답 몇 번 됩니까? 그쵸, c번이 되니까요. 여전히 사람이 없는 사진은 무난하게 비빙 pp만 좀 잘 활용을 하고 기본 단어만 챙겨두면은 오히려 풀기가 무난하더라 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앞서 얘기한 3번과 6번을 토대로 여러분들 기본 표현들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저는 바로 part 2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출제 비중을 봐주시면은 보세요. wh question이 이번에 11문제나 나왔어요.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10문제를 차지하는데 이번에 하나가 더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건 여러분이 조금 더 풀기가 무난했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비의문사 의문사 의문이 12문제. 그리고 또 보시겠어요? 평서문 몇 개 나왔다? 두 문제. 여러분 평서문 일반적으로 대부분 4개 나와요. 평서문이 적게 나오고 의문사가 많이 나왔다? 그만큼 우리가 할 만한 문제였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 쉽게 출제된 평이한 난이도였고 여러분 충분히 part 2의 소거법 전략으로 답을 끌어나갈 수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part 2 소거법 전략을 갖다가 짚어드린다라면 우리 유사 발음, 연상어휘 바로바로 소거하고요. 주어, 시제, 불일치도 마찬가지로 소거해 주시고요. 자, 우리 의문사 의문에서 누가 나오면 버리는 거다? 그렇죠? 뭐 이 yes나, no나, sure나, of course 나오면 또 버리는 거다라는 기본적인 원리들 이용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반 부정 부가 평서는 정보가 부족한 단답형 형태를 버리면서 문제를 풀었다라면 이번 part 2, 괜찮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number 18 들어보겠습니다. 자, 잘 들리셨어요? 우리가 잡으셔야 되는 거는 언제 그들이 decided to move가 되겠네요. 자, 그들이 언제 옮기기로 결심했대, 결정했대가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when에다가 시제가 과거구나라는 거 짚으시면서 바로 보기 들어갑니다. a. to make the commute more convenient. 자, 여러분, a번을 보면은 2 플러스 누가 나와 있어요? 동사 원형 나와 있죠. 2 플러스 동사 원형 같은 경우는 대부분 y 의문사 의문문의 목적 답변으로 많이 쓰여요. 뭐뭐 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통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요라는 y의 목적 답변 바로 제껴주시면 되겠고요. 자, b번 갑니다. b. no, I don't think we should. 여러분, 듣자마자 버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의문사인데 우리 누가 나왔다? no가 나왔다. 버려주세요. 그러면 정답 몇 번? 그렇죠, c. 이렇게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럼 들어보시면 c. weren't you at yesterday's meeting? 자, 잘 들렸나요? 자, weren't you at yesterday's meeting? 너 어제 회의 없었었니? 그래서 너는 그 결정을 듣지 못했던 거니?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사실상은 질문과 이게 맞아서 답이라기보다는 a, b가 아니니까 정답 몇 번 맞습니까? c. 이렇게 제껴 찾아주는 거예요. 괜찮으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번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1번 갑니다. number 21. you didn't bring your laptop with you, did you? 질문은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들이 등장을 했네요. 자, 당신은요. didn't bring your laptop with you. 이라고 등장해요. 사실상 이제 뒤에 있는 꼬리는 별 힘이 없을 것이고 우리가 궁금한 건 당신이요. 사실 나도 크게 힘을 발휘하진 않기 때문에 우리는 동사랑 목적어를 잡아주세요. 자, 그럼 보시면 너 랩탑 가져왔어? bring 했어? yes면 bring 했고 no면 bring 안 했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의 답변 뭐라고 하나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no가 나왔고요. 그 다음 누가 나와 있냐면 but이 나왔습니다. 자, 일반 부정 부가에서 no but이나 yes but이나 이런 아이들이 등장하면은 혹은 뭐 but 이렇게만 등장하면은 세모를 하는 거예요. 왜? 답이 될 확률이 높아져요. 다시 한번 일반 부정 부가에서 우리 yes but, no but, but 등장하면은 세모할게요. 답이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그럼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하지만 쌤이 그의 걸 갖고 왔어. 나는 안 갖고 왔는데 쌤이 갖고 왔어. 어, 그럼 제가 정말 답일까요? 우리 나머지 보기 확인해야겠죠? B번 갑니다. B Around $2,000 자, 여러분 저 아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일반 부정 부가에서 정보가 부족한 단답형이 등장하면 문장이 아니라 단답형이 등장하면 오답이다. 심지어 얘는 왜 가격 얘기를 합니까? 나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바로 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C번 들어볼까요? C Many high-tech features 자, 듣자마자 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문장이 아니라 단답형, 무슨 많은 최첨단 기술. 자, 바로 버려주세요. 그러자 정답 몇 번밖에 안 남아요? 그렇죠. A번밖에 안 남잖아요. 버리기도 했고, 팁 단어도 챙겼고. 되셨어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번호 바로 넘어가요. 자, 22번 갑니다. Number 22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to the subway station? 음, 우리 하오 우문 삼으면 조금 신경 쓸게요. 은근히 여러분이 또 틀리는 게 하오 우문 삼으면이에요. 약간 길게 얘기하면서 질문의 뜻이 또 다양하잖아요. 하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의 인내심을 가지고 하오는 길게 들어주세요. 자, 그럼 봤더니 How long does it take to walk? 라고 얘기를 하네요. 우리가 좀 많이 접해봤던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려요? 어디까지요? 바로 subway station이요. 그러면 얘가 시간 표현으로 답을 줄 건가요? 우리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알죠? 마찬가지로 소거법 갑니다. A번 가볼게요. A. It doesn't stop at this station. 자, 여러분. It doesn't stop at this station. 마찬가지로 station, station 반복을 하면서 약간 오답을 유도를 했고요. 다시 한 번 또 내용까지 짚어보시면 그것이 이 정거장에서 쓰지 않아. 나는 쓰냐 안 쓰냐 안 물어봤고요. 얼마나 걸러가는데 시간이 걸리는지 물어봤기 때문에 바로 버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B번 가겠습니다. B. I ride the bus there. 자, 틀릴셨나요? I ride the bus there. 나 거기 버스 타고 가. 우리 약간 이렇게 생뚱맞게 말할 때 요즘 트렌드 느낌이 있거든요. 뭐라는 거야, 얘? 그럼 C번 듣고 결정해야 되겠는데요. 내가 약간 뜻으로 못 잡겠다. 이럴 경우는 제가 지난번 4월 15일 시험 때도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돌려볼 거라니까요. C번 듣고 둘 중에 더 맞는 이상형 골라주는 거죠. 자, 그럼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 Usually by 8am. 실은 이 문제 틀리신 분들이 다 몇 번 골라 틀렸냐면 C번 골라 틀렸어요. 자, 왜? 시간이거든. 얼마나 걸려있는데 시간이거든. 근데 보시면 얘가 물어봤던 건 특정 시점을 물어본 게 아니라 얼마만큼 걸리냐라는 그 기간을 물어봤기 때문에 8시까지라는 게 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8시까지 걸려요? 걸어가는 게 8시까지 걸려요? 이게 아니라 몇 분 걸려요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C번이 제껴지면 남은 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B번밖에 없는 거죠? 나 거기 버스 타고 가서 얼마나 걸리는지를 알 수가 없어? 라는 답변이 되겠습니다. 22번이 살짝 주의가 필요해요. 여러분, by 8am이라는 건 어떤 특정 시점을 말했다라는 걸 살짝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우린 다음 번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7번 가겠습니다. 자, 또 기본적인 단어들 나와줬나요? 우리 소비자들이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새로운 car, 모델 A 뭐 이 아이는 큰 의미 없는 거 아시죠? 자, 그럼 그들이 정말 만족스러워했을까요? 보기 바로 들어갑니다. They'll travel by public transportation 자, 항상 이런 연상 하나씩 나와주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괜히 car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그들은 car가 아니라 뭐를 사용해 대중교통, 안 물어봤어. 우리 소비자들이 새로운 car 모델을 마음에 들어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 자, 이런 연상 바로 벌여주시면 되겠고요. B번 가겠습니다. B, a new company vehicle policy. 자, 여러분, 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부가한 문문이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새로운 회사 자동차 정책 문장이 아니라 단답형 버리라고 했습니다. 괜히 또 여기서 car랑 함께 연상된 vehicle 이런 단어 버려주시고요. 그럼 남은 거 C번밖에 없어요. 단 맞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C, I haven't read the reviews yet. 이런 간접적인 느낌 너무 좋아요. 그죠? 자, I haven't read the reviews yet. 내가 아직까지 그 리뷰를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컨슈머들이 please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알죠, 여러분? 뭘 아직 안 해봤어? 완료 안 됐어? 결정 안 됐어? 취소됐어? 미뤄졌어? 이런 리아스의 간접적 답변들은 세모하시면서 답이 될 확률 올라가더라. 버려지면서 남은 아이스 2번밖에 없으니 정답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또 우리 그럼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28번입니다. 들어봐요. Number 28. Can you get some milk from the supermarket? 음, 질문은 괜찮았던 것 같은데요. 그죠? 자, can you get some milk? 우유 좀 사올 수 있겠어?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자, 그럼 보기 어떻게 골라볼까요? 갑니다. A, it's not open on Sundays. 어, 이제 좀 이런 느낌들 살려주세요. 너 좀 사올 수 있겠니? 문 안 열었는데? 요즘 퍼두 그렇잖아요. 뭐, 너 거기 갔었니? 아니, 나 가지 않고 취소했는데? 이런 약간 우애적으로 돌려 말하는 답변들. 야, 좀 사올래? 아니, 가게 문 안 열어. 그쵸? 썬데이 문 안 열어. 자, 그럼 맞을까요? 잠깐 우리 세모 해놓고 B, C도 한번 들어볼게요. B, with cereal for breakfast. 와우, 우리 가볍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저 단답병 자꾸 버리라 그랬잖아요. 괜히 milk 얘기가 나오자. 여기서 cereal 등장하면서 무슨 아침 식사로 cereal과 함께 자, 갑자기 아침 식사 얘기까지 등장합니다. 왜? milk가 나왔거든요. 연상호답 버리시면 되겠고요. 심지어 단답형도 싫어합니다. 그럼 마지막 C번. C, excellent market conditions. 듣자마자 버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 얘도 문장이 아니라 단답형으로 나왔잖아요. 무슨 훌륭한 시장 상황. 바로 버려주세요. 그러므로 결국 정답 몇 번이 맞습니까? A번. 괜찮아요? 그리고 괜히 슈퍼마켓 나오면 이런 유사 발음 market 이라는 거 등장한다라는 것도 내가 유사 발음 때문에 잘 못 버리는 분들은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번호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올해 30번 어떤 문제인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하나 별표하고 좀 챙겨두시면 좋을 질문이에요. 우리 토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배경 자체가 회사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알죠? 이러한 행사들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래서 자꾸 얘 물어보지 않아요? 그 행사에 갈 건지 말 건지의 질문들을 이건 기본으로 챙겨서 내가 들을 때 정말 편안하게 들을 수 있게끔 자, 그럼 얘 물어봤습니다. 너 갈 거야? annual conference를 자, 그럼 얘 뭐라고 답변하는지 우리는 속어법이죠. 갑니다. A. Some training sessions 오, 얘 또 나왔어. Some training sessions 단답형 이번 시험 단답형 정말 많이 활용해졌죠, 여러분? 그쵸? 열심히 버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B번 갑니다. B. I won't be attending this year 자, 뭐라 그랬어요? I won't be attending this year 이번 연도는 나 참석하지 않을 거야 바로 맞아 떨어져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C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C. She's a guest speaker 아유, 이 얼마나 훌륭한 오답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she's a guest speaker 우리 주어 누구였다? 유였다. 근데 얘는 지금 주어 누가 나오더라? she가 나오더라. 우리 아까 앞서서 잠깐 얘기했죠? 주어나, 시제, 불일치 버려주세요. 그러면 결국 정답 정말 몇 번이 남아요? 그쵸? 이렇게 B가 남아요. 지금 이렇게 문제 풀어보셨던 것처럼 사실 이번 시험에서의 Part 2는요 충분히 여러분이 소거법이라는 규칙만 잘 활용했다라면은 제껴서 무난하게 풀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일단 질문은 들려야겠죠. 기본적인 어휘는 알아야겠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토익과 관련된 어휘들을 챙겨서 들을 때 어려움이 없게끔 우선 만드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전략 꼭 챙겨서 아, 일반 부정부가 진짜 정보부적 단답형 싫어하는구나 벌써 몇 개가 나왔어요. 그쵸? 이런 아이들 꼭 챙기시는 거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 Part 3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토익으로 따져본다라면 시각정보연계 문제가 3개 나왔고요. 화자의도가 이제 2개가 나왔는데 얘네들 자체가 사실상 좀 무난하게 풀만 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난이도를 갖다가 제가 그렇게 높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었던 거고 다만 오늘 제가 짚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실상 이제 Part 3의 꽃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게 패러프레이징 아닙니까? 근데 이번 시험에서 좀 중요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런 패러프레이징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저 잠깐 기초 유형은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를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다른 품사로 제시하는 형태들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서는 동사로 Reserval Room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명사 형태로 해서 Reservation 이렇게 바꿔주는 형태들 많이 출제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상의어로 제시를 하는데 상의어라는 거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바로 대표 단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대표 단어 안으로 이제 소속들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뭐 트레인이나 버스나 택시가 나오면 우리 교통수단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Public Transportation 아래로 속해지는 아이들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아예 우리가 암기를 해야 되는 동의어로 제시를 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보면은 내가 전화를 하겠다라고 했었죠? 몇 개의 로컬 캐어링 서비스에 그러자 여기 밑에 보자 콜이 대표적인 동의어입니다. 바로 누구요? Contact.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이런 캐어링 서비스와 같은 어떤 서비스 업체들을 갖다가 이런 로컬 컴페이로도 호환할 수 있다는 것까지를 챙겨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상 시험에 많이 등장하는 세 가지의 그 패러프레이딩 기초 유형이거든요. 그럼 이번 우리 시험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등장을 했었느냐 지금 보시면 얘가 대표 상위어 단원 거예요. 아까 제가 2번에서 얘기를 했었던 체어나 데스크 같은 경우는 누구 소속입니까? Furniture 소속이고요. 이번 시험에 나왔었던 또는 이제 커피나 티나 워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음료라고 해서 Bad Freeze 쪽에 묶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UI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아예 동의어로 제시하는 3번과 같은 형태인 거예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Not Available 하면은 이용 가능하지 않은 겁니다. 즉, 다 팔렸어요. Sort out 또는요. Out of stock. 이런 표현들이 있겠고요. 혹은 마찬가지 이런 것 좀 암기하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이번에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무슨 Information about the position에 관해서 알려줄 거다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무슨 Outline the responsibilities of the 특정 포지션 얘기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포지션에 관한 책임을 갖다가 서술한 내용. 그러면 그게 바로 내가 맡을 업무에 관해서 서술한 내용을 알려줄 거다. 그래서 그 정보 얘기가 등장하는 거죠. 직책에 관해. 이런 거 다 누군 거냐면 업무 기술서예요. 내가 어떤 업무를 맡게 될 건지에 그래서 이러한 아이들은 바로 Job Description과 함께 같이 묶어주실 필요가 있는 동의어였기 때문에 원체 흔한 아이들이니 좀 암기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꼭꼭 챙겨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다가 사실상 저는 모두 잠깐 챙겨보면 좋겠냐면 이번에 또 시험에 등장을 했었던 기출 배경인데 사실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이런 타픽이 등장하면은 계속 좀 중요하다라고 짚어줘요. 특히 제가 최근에 많이 얘기했던 타픽 같은 경우가 이거거든요. 수업 때.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시상식 얘기는 항상 빠지지 않습니다. 그럼 시상식에서 빠지지 않고 토익적인 상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단어들이 누가 있냐면 당연히 올해의 직원상이잖아요. 그러므로 Best Staff Member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럼 얘네가 올해 직원을 뽑기 위해서는 한 명이 아니라 이제 후보자들 중에서 논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런 후보자라는 candidate라는 단어나 nominee라는 단어는 항상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는 그들을 추천하는 내용. 뭐 너 어떤 노민이 추천할 사람 있니? 그럼 얘네가 몇 명을 추천을 하면 우리는 그중에서 뭘 하게 되는 거고요. Make a decision 하자라는 내용들이 등장해요. 시상식에서 이런 단어들은 필수다. 라고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자 그럼 그 아래가 사실 제가 이번 또 4월 15일, 4월 29일 시험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 반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자꾸 이런 문제가 최근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신토익에서 그 특정 제품들이 Haven't been selling well인 거예요. 잘 안 팔려요. 요즘에. 그럼 얘네 같은 경우는 그걸 모를 토대로 보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저희 판매 보고서를 보니까 그죠? Sage report를 보니까 또 Sage data를 보니까 또 Sage figure 판매 수치죠. 또 넘버를 보니까 우리가 리뷰를 해보니 Haven't been selling well. 잘 안 팔리더라. 요즘 잘 안 팔리더라고요. 얘네들도요. 불경기인가 봐요. 자 그럼 이럴 경우에 얘들이 추천하는 해결 방법이 뭐냐면 주로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최근에 하던데요. 그 첫 번째가 제품을 갖다가 잘 안 팔리니까 이게 디자인의 문제인가? 우리가 다시 리디자인하자. 문제가 있으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겠니? 아니면 우리 아예 광고 캠페인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새롭게 뭐 하자? 바꾸자. 즉 마케팅 스트라리지도 바꾸자. 뭐 이런 내용들로 해결 방법까지가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등장을 했고요. 그러므로 이런 타픽들 자꾸 빈번하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배경이 친해질수록 좀 더 잘 들리거든요. 내용들이. 이런 거 좀 잡아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럼 이번 문제에서는 어떤 아이들이 등장을 했는지를 우리 바로바로 좀 들어가 볼 건데 단어 미리 좀 이렇게 잡아놓고 들어가야겠죠. 우리는. 자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제 장소를 물어봐 줬죠. 그 다음 얘는 주제를 물어봐 줬죠. 초반부 첫 대사 신경 써 주셔야겠고요. 자 왜 남자가 안도하는지까지를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보기 3, 4번은 짧고요. 뒤에 같은 경우 55번은 조금 잘라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프로젝트가 어디셔널 펀딩을 받게 될 건지 뭐 클라이언트가 플리즈 합니까? 어떤 일 때문에 아니면 C번 같은 경우는 남자가 도움을 받게 되나요? 업무에 있어서 마지막 D번 같은 경우는 남자가 시간이 충분한가요? 뭐 하기에? make a selection 하기에 make a decision과 같은 표현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 바로바로 정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어떤 문제였는지 갑니다. There's going to be an executive board meeting next Friday to decide on this year's best staff member at our publishing firm. 자 나왔나요? 자 얘가 이렇게 얘기하죠. Here's best staff member at our publishing firm. 자 best staff member 어디에서 우리의 publishing firm 바로 골라줄게요. 됐나요? 자 근데 사실은 이미 주제도 나오지 않았어요. best staff member 쳐다봤더니 best staff member 얘기라는 거는 누구랑 연관이 있더라? award nominees 연관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올해 최고 직원상을 뽑을 거니까 here's best staff member at our publishing firm. we have some excellent nominees this time. we have some excellent nominees. 자 we have some excellent nominees. 그럼으로 정답 몇 번? B번 되겠네요. 어우 이렇게 어휘를 알고 시작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그만큼 기출 배경이라는 게 또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편안하게 가볼까요? 스토리 잡아가면서 We have some excellent nominees this time. Did you read over the list? 우리 이번에 되게 훌륭한 후보자들이 있는데 너 그 리스트 좀 읽어봤니? 라고 물어봐요. Jeremy Westfield in the sales department performed really well this year. 그 Jeremy라는 애가 sales department에 있는 애인데 걔 이번에 되게 업무 잘했더라. He was responsible for increasing the company's sales by 15% last quarter. 심지어 지난 분기에 15%나 판매를 늘렸어. 뭐 이런 내용 등장하면서요. 즉, 후보자들 자기가 누구를 선택하고 싶은지에 어떤 칭찬 느낌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And what about that editor? 그러면 그 editor는 어때? 그 편집장은 어때? 아, yes. Sully Munts. She was in charge of the English language textbook series that received such high praise from the local high schools. 자, 이번에는 또 다른 그 편집자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에 관해서 칭찬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었죠. I think I may vote for her. 자, 자기는 이 여자분은 그녀를 vote for her. 그녀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가 왜 안도할까? 지금 두 분의 여자가 각기 다른 사람에 관해서의 그들의 퍼포먼스를 칭찬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후보자들 중에서도. There are many factors to consider. 자, 남자가 거기에 우리가 너무 고려할 사항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민되는 거죠. 누구에게 상을 줄지. 그런데 남자니까 신경 쓰면서 복이 뚫어져라 보면서 It's a good thing that I have some time. 갑자기 good thing이래요. 왜요? It's a good thing that I have some time. 자, 뭐라고요? I have some time. 내가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야. It's a good thing that I have some time to make my choice. 자, 뭐라고요? Make my choice. 여러분, make my choice 같은 표현이 누가 있습니까? 자, make a selection 있고요. 그게 바로 make a decision이에요. 세 가지 암기할까요? 그렇죠? make my choice selection. 혹은요, make a decision. 이런 아이들 결정할 시간이 많아서 정말 다행이다. 누구를 줄지 고민되니까. 그러므로 정답, 뒤번에 고르면 되는데 굳이 여기 지금 화자 의도도 아니요, 시각 문제도 아닌데 이런 문제가 등장한 이유는 뭐였었냐면 사실은 실제 우리 시험에서 지금 이게 세 명의 대화자가 나왔잖아요. 이게 시간이 45분 안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100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얘네가 약간 정규 속도에서 살짝 그 세 명 대화 나올 때 템포가 살짝 빨라졌었어요, 그 스피드가. 그래서 말을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하는 거죠. 왜? 주어진 시간 안에 세 명이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속도가 올라갔었거든요, 사실. 그러므로 그런 거를 감안하고 들으시려면 평상시에 1.1배로 듣는 훈련하시면 되게 도움 많이 돼요. 너무 평상시부터 정규 속도로 듣는 훈련을 해버리시면 사실상 시험장 갔을 때 은근히 긴장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팁까지 또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 너무너무 괜찮은 내용이기 때문에 챙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여자가 우리 또 participating 할 수 있는 건가요? Free Seminar을 갖다가, 그렇죠? 세미나를 Free로 참석할 수 있는 이유를 물어봅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우리 단어들 잡아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어떤 날짜에 여자는 행사를 참석할 건지 우리 이제 그래픽 문제에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이 사람이 무엇을 소개하게 될 건지 보기 짧네요.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답을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어, 여러분 방금 얘기해 주세요. 방금 자, since you are 쳐다보고 있는데 멤버, 멤버십이 있구나. 정답 몇 번 됩니까? C번.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여자가 어떤 날짜에 행사를 참석할 수 있는지 표를 바라봐 주시는데 지금 여기 봐주시면 이제 날짜가 나와 있어요. 우리 표 보는 방법 누누이 연습해 왔죠. 날짜가 있으면 우린 여기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쳐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노려보면서 들어볼게요. Since you're a member, you can participate in any seminar free of charge. But they fill up quickly, so register in advance. In that case, can I sign up for the yoga seminar on March 29th? 자, 지금 들어보시면 우린 쳐다보고 있었는데 맨 처음 우리 눈의 시각에 들어오는 건 여자가 나 그러면 요가 클래스 들어볼 수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우선 요가 쳐다봤어요. Can I sign up for the yoga seminar on March 29th? 아, unfortunately 자, 그런데 부정단어 나옵니다. 아, unfortunately 자, 안타깝게도 그러면 여러분 봐요. 갑자기 여자가 요가를 듣고 싶다 했는데 남자가 안타깝게도 했다라는 거는 요가 같은 경우는 feel quickly 됐었을 거다라가 되는 거죠. 이미 앞선 내용에서 고로한 내용을 넌지시 얘기를 해줬잖아요. Unfortunately, that session is already full. 그쵸, 이미 full 찼어요. 자, 벗은 항상 들어달라 그랬죠. 반전단어, 팁단어 자, 또 하나의 프로그램 들렸네요. We'll let the one on a jogging 프로그램 if you're interested. 자, 만약에 if you're interested, 우리가 jogging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그러자,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의 선택을 기다려야죠. Sure, I'd like to check that out. 어, 그래요. 그러면 I'd like to check that out. 저 그걸로 듣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요가는 처음에 안 됐었는데요. 그 jogging 프로그램은 지금 자리가 있고 여자도 흔쾌히 수락을 했기 때문에 여자는 어떤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Every Third 거를 참석하게 될 겁니다. 요렇게 답을 골라주셨으면 됐었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뭐를 소개하게 될까요? 들어봅니다. 어, 그리고 원하신다면 오늘 밤에 있는 그 피트니스 클래스를 또 들을 수 있다는데요. It's being led by 브리안 파일. 자, 브리안 파일이라는 사람이 진행을 하는 자, 우리 이름 나왔잖아요. 이제 보기 봐요. 자, 뭐라고요? 스페셜 워크업 루틴 들렸어요. 여러분, 워크업 같은 경우는 운동이라고 해서 엑서사이즈랑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므로 같이 답으로 잡으면서 답을 골라낼 수 있었겠습니다. 이렇게 난이도가 무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중하라고.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파트 4는 또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를 볼 건데 이번 같은 경우는 시각 정보가 2개, 화자 의도가 3개가 나와줬고요. 사실상 어떤 문제들이 또 우리 파트 4는 살짝 주의가 필요했는지를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또 우리는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뮤지움에 관해서 강조되어진 거 뭐니? 보기 짧네요. 이따 우리는 questions 이럴 때 보기 노려보면서 갈 거고요. 자, 90번 보시면은 아, 자, 우리가 또 어려워하는 화자 의도 아니에요. 심지어 파트 3는 그나마 남자, 여자 라는 시작점이 있는데 얘는 자기 혼자 말하니까. 자, 이 대사의 앞과 이 대사의 뒤를 토대로 들을 거고요. 혹시라도 대사 안에서 보기에 있는 단어로 언급을 하면 우선 그 아이가 무조건 답이라기보다는 그 아이를 쳐다봐서 앞과 뒤를 잠깐 확인하시는 작업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도 여기 잘라놔야겠죠. 어떤 뭐 게스트들의 컴플라인에 관해 응답하기 위해 이런 대사라는지 아니면 멤버십 플랜을 설명하기 위해 이런 대사라는지 또는 여러분 컨트리뷰션 해외에는 기부금을 요청하는 거죠. 기부를 마지막 D번 같은 경우는 어떤 수정된 정책을 아나운스 하기 위해 이런 대사를 쳐주는지를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91번 이런 아이들 제껴주시면서 자, 무엇이 금지가 되었느냐 뮤지움이잖아요. 우리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좀 많이 금지되어지는 것들 있지 않아요? 특히 뮤지움 같은 경우는 자, 보기 짤막하니까 읽어주시면서 저 말을 왜 했을지를 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이분이 지금 가이드인 거예요. 그렇죠? 이 뮤지움에서 이제 진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왔어. 자, one of the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largest, largest, 다 다른 거 크다라는 소리니까는 우리 크다라는 거 사이즈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바로 답 골라냈고요. 무난하게. 이제 여기 신경 쓸 차례 아닌가요? 자, 뮤지움이 의지하잖아요. financial donation, 재정적인 기부를요. from our guests, 우리 게스트들로부터. 즉, 이 뮤지움은 무슨 게스트들의 도네이션으로 인해서 이 뮤지움이 좀 운영이 된다라는 소린가요? 자, 가볼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기 노려보고. this museum is one of the largest in California. in fact, it covers... 자, 근데요. 이런 단어를 잡아주세요. 지금 방금. in fact... 여러분, 3에서 남자, 여자가 있다라면 4는 자기 혼잣말을 하지만 이런 팁 단어를 잡는 거예요. 뭐, in fact, 또는 as you know. 이런 대사 다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in fact, it covers an area of nearly 70,000 square meters. 자, 얘가 지금 그 미러까지를 알려주고 있죠. 그 square meter 평수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얘기를 하면서 we are proud to offer free admission. 자, 뭐라고요? we are proud to offer free admission. 자, 우리가 무료 입장을 제공해드리는 거로 또 매우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요. but the museum... 근데 반전 단어, 그놈의 but part 3에서도 힘이 있고 part 4에서도 힘이 있고 가볼게요. 앞에서는 free automation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는데 갑자기 but이 나오네? 그럼 반대 내용인가? but the museum does rely on financial donations from our guests. 아니, 무료 입장은 가능한데 그 무료를 갖다가 우리가 충당해야 되다 보니 결국은 게스트들의 우리가 뭐를 많이 의지하고 있다? 그죠? 재정적인 도움, 재정적인 기여의 애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결국 게스트들이 뭐를 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기부금을 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free admission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 정답 몇 번이 맞는 거예요? C번이 되는 거죠. 이러한 타픽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번호의 답변 가볼까요? 무엇이 금지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ancient Egypt exhibit 투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근데 뭐라고요? 갑자기 S글을 해요. Power 4는 혼잣말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 후반부 마무리에서 듣는 여러분들에게 당부, 권고, 요청 많이 하죠. 어, 나왔나요? Use your camera. 뭐라고요? Not use your cameras. 그죠? 자, not use your camera. 카메라 사용하지 마세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진 찍지 마세요. 정답 몇 번? A번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이런 박물관 같은 경우는 자꾸 우리 게스트들의 도네이션이나 컨트리뷰션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종종 등장하니까 좀 같이 단어 잡아주세요. 우리 기부금 뭐라고 한다고요? 도네이션, 동의어 누가 있고요? 컨트리뷰션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되셨어요? 그럼 마지막 우리 번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또 마찬가지로 보면은 어떤 상을 갖다가 스태프 멤버가 받을 거며 언제 세미나가 열릴 거며 또 무엇을 리스너스들은 어텐더 세미날 지금 봤더니 그 어텐더 세미나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냐는데요. 그렇죠? 자, A번 보겠습니다. 저희 이벤트 оргana이저에게 연락하면 되는지 아니면 인포메이션 세션에 가야 되는지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니면 등록 양식의 서명을 서명이 아니죠. 등록 양식을 작성을 해야 되는지 필라우시니까 자, 그럼 가볼까요? 마지막 세트네요. 자, 얘네가 이제 한 달 동안에 있었던 그 프로덕티브 챌린지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대요. 자, 여러분 항상 as you know, in fact, as you can see 강조하는 아이들이에요. 뒤에 집중할게요. 이제 답 나올 차례가 됐어요. 쳐다볼게요. 자, 얘네가 조금 더 영향력 있는 직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요. 우리 파트4의 장점 아닌가요? 질문에 있는 단어 읽어주기. 그래서 여기. 자, 뭐라고요? generous price money. 자, 여러분 그러면 generous price money 돈 얘기 몇 번밖에 없어요? 어, 여기밖에 없잖아요. 어, 돈 준대. A번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표를 볼 건데요. 여기 보시면 마찬가지로 그 위크가 나와 있고요. 그럼 우리는 또 여기가 아닌 이쪽 정보를 노려보실게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지. 자, 이어갑니다. 자, 우선은 우리 회사가 뭐를 진행할 거다? 그, 저희 로컬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요. 헬스 세미나를 진행을 할 건데 계속 쳐다봐요. This event will be held at the end of the week that is dedicated to physical activity. 어? 이게 마지막 주에 열릴 건데 갑자기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죠, 뒤에서? That is dedicated to physical activity. 자, physical activities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바로 physical activity를 잡아주시면서 아, 행사가 언제 열리는구나. Week 2에 열리는구나. 그러니 정답 몇 번에 있구나. B번에 있구나. 이렇게 잡아내시면 돼요. 쳐다보면 들리잖아요. 그 아이를 그대로. 자, 그럼 마지막 번호 97번 한번 가볼까요? 이 행사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자, 어떻게 먹는 게 맞는 건지 또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 프로그램에서 알려줄 거고요. 자, 뭐라고요? 자, 얘기하죠. Participate 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For those of you who'd like to participate in the special seminar Complete a registration form online 여러분, Complete the registration form online Registration form 고대로 나왔어요. 이래서 명사가 중요해요. 그리고 Complete 같은 경우는 사실은 Feel out의 대표적인 동의어 표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파트 4 같은 경우는 대표 동의어를 그렇게까지 내가 많이 외우진 않았더라도 뒤에 이런 명사 표현들을 토대로 답을 골라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의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온다라는 기본 동의어는 알아두는 게 좋겠네요. 자, Feel out 작성하다. 자, 같은 표현. 누가 있다라고요? 작성하다. Complete. 왜? 파트 3에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동의어 아닙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갖다가 풀어주셨으면 됐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4월 29일에서 좀 짚어봐야 될 문제들을 저 다시 한번 이렇게 짚어드렸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사실상은 난이도가 엄청 어렵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난이도에 따라 좌우가 되는 건 사실은 내가 얼마만큼의 토익, 어휘들과 상황들에 노출이 되어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무난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은 영상을 또 한번 돌려볼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여기까지 강남파고다 광토익LC 강민지 강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